심지가 진표조사의 뒤를 잇다.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사권의회 제호에 나오는 내용이다. 승려 심지는 신라 제41대 헌덕대왕 김씨의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효성과 우애가 있었고 천성이 온화하고 슬기로웠다. 십오세의 머리를 깎고 스승을 따라 불도를 부지런히 닦았다. 중학 지금의 공산이다에 머물렀는데 마침 송리산의 영심공이 진표율사의 불골간자를 전수받아 과증법회를 연다는 말을 듣고 결심을 하고 찾아갔지만 이미 날짜가 지난 뒤라 참석을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땅에 앉아 마당을 치면서 여러 무리들을 따라 예배하고 참회하였다. 칠일이 지나자 하늘에서 많은 눈이 내렸다. 그러나 심지가 서 있는 사방 10척 정도의 땅에는 눈발이 휘날리기는 했지만 내리지는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그 신기하고 기이한 일을 보고는 불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 물러나와 방 안에 있으면서 불 땅을 향해 가만히 예를 올렸는데 팔꿈치와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으니 예전에 진표공이 성계산에서 피를 흘렸던 일과 같았다. 또 매일 지장보살이 와서 위문하였다. 법회가 끝나고 산으로 돌아가는데 도중에 옥기 사이에 두 개의 간자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심지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영심에게 아뢰었다. 그러자 영심이 말하였다. 간자는 함 속에 들어있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검사해 보았더니 함의 봉한 표시는 그대로 있었는데 열어보니 간자는 없었다. 영심이 매우 이상히 여겨 간자를 다시 겹겹이 싸서 간직해 두었다. 심지가 다시 길을 떠났는데 이전처럼 간자가 또 옥기 속에 있었다. 다시 돌아와 아뢰자 영심이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가 받들어 행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간자를 주었다. 심지가 간자를 머리에 이고 산으로 돌아오니 중악의 신이 선자 둘을 데리고 심지를 맞이하여 산 꼭대기에 이르러서는 심지를 인도의 바위 위에 앉게 하였다. 그리고 바위 아래로 내려가 엎드려서 전개를 받았다. 심지가 말하였다. 지금 털을 잡아 부처님의 간자를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털을 정할 수가 없어. 청컨대 세 분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 간자를 던져 털을 점쳐봅시다. 곧 신등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 서쪽을 향해 간자를 던졌다. 간자는 곧 바람에 날려 날아갔다. 이때 신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막혔던 바위 저 멀리 물러가니 숫돌처럼 평평해지고 낙엽이 날아 흩어지니 앞이 밝아지는구나. 부처님 뼈로 만든 간자를 찾아 얻어서 정결한 곳에 맞이하여 정성을 바치려 한다네. 노래를 마치고 나서 간자를 숲에 샘에서 찾았다. 곧 그 땅의 불 땅을 짓고 간자를 모셨다. 지금의 동화사 참당 북쪽 작은 우물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고려의 예종 이 일찍이 부처님의 간자를 대걸로 맞이하여 우러러보고 경배하였는데 호련이 아홉 번째 간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상하로 대신 만들어서 본래의 절로 돌려보냈다. 지금은 점점 변하여서 같은 빛깔이 되어 새것과 옛것을 구별하기 어렵다. 그 재질은 상하도 아니고 옥도 아니다. 점찰경 상권을 살펴보면 189개 간자의 이름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은 상승을 구하여 물러서지 않는 것이고 2는 구하는 과가 증명되는 것을 나타내고 제3과 제4는 중승과하승을 구해서 물러서지 않음을 구하는 것이고 5는 신통력을 구해 성취하는 것이고 6은 사범을 닦아 성취하는 것이고 7은 세간의 선을 닦아 성취하는 것이고 8은 받고 싶은 묘개를 얻는 것이고 9는 일찍이 받은 개구를 다시 얻는 것이고 이 글에 의해 정정해보면 미륵보살이 말한 새로 얻은 계란 현생에서 처음 얻은 개를 말한다. 예전에 얻은 계란 전생에서 받았다가 현생에서 또 더 받은 것을 말한다. 수행한 공덕에 따라 본래 신개나 구개가 있다는 것을 아니다. 10은 하승을 구하면서도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 다음엔 중승을 구하면서도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제172까지는 모두 전생과 현생 중의 선과 악, 어둠과 이름에 대한 일들이다. 제173은 몸을 버려 이미 지옥에 들어간 것이고 제174는 죽은 후 축생이 된 것이다. 이리하여 아기아수라인 인왕 천천왕 문법출가 그리고 성승을 만남, 도솔천에 태어남, 정토에 태어남, 부처를 찾아 만남, 하승에 머무름, 중승에 머무름, 상승에 머무름, 해탈을 어둠에 이르기까지 제189 등이 이것이다. 위에서는 하승에 머무르는 것에서 상승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얻는 것까지를 말한 것이고 지금은 상승에서 해탈을 어둠등을 말한 것이니 이것으로 구별했을 뿐이다. 이것들은 모두 3세의 선악과 과보에 대한 차별의 모습이다. 이것으로 점을 쳐서 마음이 행하고자 하는 일과 간자가 서로 맞으면 감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극하지 못한 마음이라 하여 허류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8과 9의 두 간자는 다만 189개 중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송전에서 단지 108개의 점대 라고만 한 것은 어째서일까? 아마도 저 108번 내의 명칭으로 알고 불경의 글을 살펴보지 않아서일 것이다. 또 살펴보건대 우리 고려의 문사 김관의 가 지은 왕대 종록 두 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신라말의 대덕석충 이태조에게 진표율사의 가사 한 벌과 개간자 189개를 바쳤다. 하지만 지금 동화사에 전해오는 간자와 같은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찬미한다. 대걸에서 자랐지만 일찍이 속박을 벗어났고 근검과 총명은 하늘이 주신 것이라 눈 가득 쌓인 뜰에서 간자를 뽑아내어 동화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갖다 놓았다네. 이상 삼국유사의 내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